문자 직답을 하지 않았다. 바로 오던데요? 이러는 거예요. 소혜 씨랑 주시은 아나운서는 그랬었다고요. 저도 못 받았어요. 누구냐? 후! 해성재 예태! 제가 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직답을 하고 윤태진 씨에게는 문자 직답을 하지 않았다. 그쵸. 제가 이거를 소혜 씨랑 방송할 때 딱 알게 됐거든요. 그 월드컵 기간에 배디한테도 많이 연락하고 그랬다고. 그럼 갑자기 왔나요? 네, 그거 경기 끝나면 답장 해주세요. 오늘 완전 최고. 아, 진짜? 근데 왜 나한테는 답장 안 했지? 참고로 배틴 스텝이 본인에 답장이 없다고. 소혜 씨랑은 문자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런다고 소혜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진짜로? 그래서 답도 바로바로 왔냐? 바로 오던데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나 바로 안 왔는데. 그때 한 번이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딱 한 번입니다. 아니에요. 한 번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 경기를 하기 전에 윤티앤 씨가 파이팅 문자를 보냈는데 네. 한국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한국에서 문자가 한 200통이 넘게 와 있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워낙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런데. 그래서 소혜 씨한테는 이제 보내고. 그런데 소혜 씨는 어떻게 문자를 하냐면 문자를 한 30개를 해요. 경기, 경기하는 내내. 제가 너무 많이 보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. 제가 너무 많이 보냈다. 그런데 저는 막 그렇지 않았거든요. 그래요? 네. 제일 많이 봐 보낸 사람이 소혜 씨인데. 그렇죠. 그런데 맞아요. 그건 맞죠. 소혜 씨가 잔뜩 보내고. 소혜 씨의 아버님이 하나를 딱 또 보냅니다. 적절한 타이밍에. 정말 적절하게 제가 숙소에 도착할 때쯤에. 새벽에 딱 보내시더라고요. 저는 그. 이렇게 중간 쉬는 시간대. 답장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. 그때 그걸 한 번 맛보고 나서. 기분이 너무 좋아서. 하기 시작했죠. 그래요. 아유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. 아 투머치 톡커라고 하신 분인데. 저 좀 그러고. 저요? 저요? 아닌데. 이맛 톡이라고. 이맛에 톡한다. 리액션을 거기다가 합니다. 저한테 계속 으아악. 와 대박. 아 아까워요. 이런 거를 계속 보내요. 그래서 타임라인이 있어요. 소혜 씨 건. 저도 그랬어야 됐네요. 경기가 끝나고 나면 소혜 씨 게 맨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답을 하고.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. 했다가 까먹은 거죠 제가. 저랑 그 작가 언니랑 문자는. 우리는 바로 안 하는데 그치? 이렇게 얘기하고. 그랬었다고요. 살짝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. 그렇구나. 저는 남들의 문자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주시는 아나운서는. 뭐 먹는지. 분수 사진 엄청 많이 받았다. 주시은 아나운서한테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무슨 조언해줬어요? 어. 성재 선배가요? 네. 딱히 조언은 안 하시고. 네. 러시아에 가셔서. 자꾸 이제 음식 사진 보내주시고. 관광하시는 사진. 아 진짜? 받았어요 그런 사진? 아니요. 네. 저는 못 받았어요. 아.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에요. 우리 그것도 못 받았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주니어인가 봐요. 맞긴 맞나 봐요. 주니어는 맞나 봐요. 아 그러느냐. 이렇게 얘기했었다. 군수 사진은 그 뭐 땡스타 스토리라 그래서. 그렇죠. 올려놓는 건데. 그랬었다. 라는 거죠. 그런 겁니다. 자. 해명을 하다가 좀 이상해졌네요. 베가노마 추하다라고. 몇 명 드르렁드르렁. 네. 몇 명 타이밍인가요? 너무 많죠? 베디의 러시아 일상 중에서 궁금했던 게 있는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궁금한 거 없으시겠죠. 누구냐 이런 것들. 뭐가 누구냐예요. 이라고 하는데 뭐가 누구냐예요. 아니 너무 많이 보내세요 먹는 사진을. 막 그리고 막 엄청 멋있는 포즈하고 보내시고. 제가요? 네. 뭐가 잘못 갔네 그거는. 묶어서 보내다가.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건 뭐지? 그럼 극혐이잖아요 제가. 멋있는 포즈가 아니고요. 멋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 포즈는 아니지만 멋있다. 난 멋있다 느낌. 그 사진. 그거 완전 주관적인 거로 왜 얘기하죠? 카메라 안 쳐다보고 약간 저 멀리를 쳐다보며 하는 그런 포즈 있잖아요. 채팅창에 혐차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고요.